여러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요 두 분이 안 보이고 계세요 회장님 예전에 배우셨다고 딴 데 보고 계세요 근태가 안 좋아 블로그 여러분 오늘 만드신 게 블로그예요 여러분 왜 블로그로 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리고 블로그에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는 내가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예요 알리고 싶잖아요 우리 장순홍은 뭐 알리고 싶어요 사과 사과 그다음에 원룸은 그것도 방 놓고 싶죠 인삼은요 인삼 팔고 싶죠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또 우리 옆에 저는 오빠 좋아서 단양만을 팔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단양만을 단양 가서 봐요 여기까지 왜 왔어요 아니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요 남편을 팔려고요 남편 좋아요 안 팔릴 거 같아 안 팔릴 거 같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저게장 팔고 싶어서 떠올려죠 꿀벌 뭐를 알리고 싶으세요 꿀 그렇죠 벌꿀 팔아야 되고 회장님은요 감자 팔아요 안 팔고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알리고 싶은 거 팔고 싶은 거를 블로그에 쓰는 거예요 블로그에 쓰면요 여기 희경농어 뭐 팔고 싶어요? 도라지요 도라지 백도라지 그렇죠 백도라지가 뭐가 좋은지 뭐 이런 거 올리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올릴 게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가서 사과밭에 가서 사진도 찍고 강아지도 찍고 백도라지도 찍고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쓰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은 블로그를 하는데 아까처럼 그런 걸 안 해요 전화번호도 안 넣고 그냥 일기만 써 그럼 주문이 안 들어오던 얘기죠 연락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처럼 전화번호로 집어넣으면 어머 게장 사 먹고 싶어요 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안에다가 정말 좋은 정보들 넣고 옆에 가서 맛있다고 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제가 먹었더니 맛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소개글 있잖아요 소개글에다가 자신의 강점을 적으세요 나는 개장만 30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백도라지 먹으면 뭐가 좋다 나의 강점을 적으세요 귀농했는데 여기 증평이 공기가 좋아서 꽃들도 정말 공기가 좋아서 우리 그 벌꿀에서 나온 꿀들은 굉장히 좋을 거다 건강할 거다 도시에 있는 거랑 좀 다를 거다 그런 강점을 자기 속에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블로그에 쓰셔서 여러분들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알려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여러분 끝이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뜨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가 뜨잖아요 제 이름만 치면 딱 뜨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라 뭐라고 치면 증평인삼 뜨면 우리 윤 사장님이 뜨는 거예요 윤종호 사장님이 뜨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거는 제 카페예요 카페 이 카페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블로그에 쓴 다음에 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옮겨놔요 그럼 제 카페가 파워 카페라서 여러분 블로그 글이 안 뜨더라도 옮겨놓으면 위에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4주 교육 받고 내년에 제가 다시 오면 그때 윤종호 사장님 또 올 거라요 그때 내년에 또 올 거라 어머 그때 인상 다 팔렸어요 그때 간증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잘 만드는데 어떤 글을 올리느냐 정보성 있는 글 블로그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요 자 그럼 사모님은 어떤 정보를 올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우리 작물 작물 그죠 또 그 다음에 홍보성 뭘 홍보하고 싶어요 감자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랑도 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뭐 내가 유튜브 올렸더니 색깔 감자가 대박이라 가지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팔았어요 그런 거 올리시는 거예요 블로그에다가 그 다음에 소통형 소통형은 뭐냐면 이웃들을 많이 추가하시라는 이웃들을 이웃들을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웃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이웃을 추가하셔서 이제 여러분들 이웃이 되면 저랑 이렇게 이웃이 되잖아요 그러면 희경동을 해보고 올린 게 나한테 떠 그럼 가가지고 어머 반가워요 잘 지내시죠 백토라지 언제쯤 언제쯤 구입할 수 있어요 하는 거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블로그 가셔가지고요 글을 한번 써볼게요 글 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다가 정보도 넣고 홍보도 넣고 소통할 수 있는 글들을 지금 한글자막 제공은 조금만 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